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옵션이 풍부한 그랜드 카니발 R 스페셜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서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외판 단순 교환이 있는 유사고 차량에 속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동차의 성능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카니발 R 차량 하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부 모습 보이는 그대로 부식이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유지 중에 있는데요 머플러도 굉장히 부식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타이어 트레드를 점검을 해드릴 건데요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깊이 게이지를 통해서 해당 차량의 트레드를 점검해드리는데 6.93mm로 약 한 80% 정도의 트레드가 남았고 전면에서 보시다시피 좌우측 편마모가 없는 상태입니다 운전석 뒷타이어도 동일한 상태로 얼라인먼트 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판단이 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부식이 가장 쉬운 이런 실 패널들은 언더코팅이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부식이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리고 해당 차량 보시면 우측에 보이시는 부분이 엔진 오일 팬입니다 좌측에 미션팬도 누유가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쪽에 보시면 엔진 마운트도 고무에 이탈 없는 상태입니다 네 우측 지금 조수석쪽 등속 조이트를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부트가 손상이 되면 안쪽에 유날제인 구리스가 노출이 되는데 해당 차량 구리스 노출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각종 볼 조인트 상태들도 이격 유탈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운전석쪽 점검을 해드릴게요 운전석쪽 보시면 부트 손상 없고 아쉽지만 지금 원기어 쪽에 동력 조항 쪽에 약간의 미세누유는 있지만 지금 부트가 그렇게 크게 손상된 사항은 아니에요 약간의 미세누유는 존재는 합니다만 당장 수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고객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앞타이어 트레드도 점검해드릴게요 앞타이어 트레드 네 6.86mm로 약 한 75% 정도의 트레드가 남았고 전면에서 보시다시피 좌우측이 편마모가 없는 상태입니다 조수석도 타이어도 동일하게 판단이 되네요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카니발 R 차량 계속해서 엔진룸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니발 R 차량 엔진룸 점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오일 테스트기를 통해서 고객님들께 점도 여부를 확인해 드리는데요 100%에 가까운 수치일수록 좋은 상태로 확인이 되는데 해당 차량 100%로 엔진 오일은 당장 교체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제가 엔진 헤드 커버를 열어서 인젝터 쪽에 관리 상태를 점검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경유 누출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헤드 잠바 가스켓 쪽도 비침에 누유의 비침이나 이런 흔적이 전혀 없네요 관리 상태의 양호한 차량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브레이크 오일도 점검을 해 드릴게요 네 브레이크 오일도 적정량이 잘 들어가 있어서 보충이나 교체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엔진룸 점검은 여기서 마치고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실내로 이동해서 한 번 더 진단기 테스트 꼼꼼하게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카니발 R 차량 진단 시연에 앞서서 실 주행거리 15만 4579km 주행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기판상에 어떤 경고등도 점등이 안 된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 애들로에서는 구두상이 아닌 진단기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 드리는데요 먼저 엔진 쪽 점검을 해 드릴게요 네 엔진 쪽에 고장 코드 여부 감지 안 됨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해당 차량의 아이들링 상태를 점검을 해 드리는데요 지금 그래프 파형이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고로 엔진의 구동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션 쪽도 점검을 해 드릴게요 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감지 안 됨 고로 진단기를 통해서 해당 차량 엔진과 미션이 정상 차량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중요 옵션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은 지금 보시면은 프로토 에어컨 그 다음에 1열의 열선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2심 하이패스 은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앞쪽에 그 필름지가 지금 좀 벗겨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리는 교체하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지금 위쪽에 썬루프하고 우측 오토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좌측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썬루프도 이상 없이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네 실내 쪽을 보시면은 그렇게 시트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쪽에 이렇게 헤짐도 보이고 안쪽에 실내 클리닝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차를 해서 전 좌석을 영상에 담아드리겠습니다 이건 츄러스 저는 우측 마격소 Gentlemen 카니발 R 차량 외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주분께서 차를 급하게 올려주시니라고 광택 작업이 안 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차량은 인수받기 전에 광택 작업을 해주신다고 하니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릴게요 좌우측 헤드라이트에 백화현상이나 파손된 부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약간의 스월마크가 좀 많이 존재를 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광택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차량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후면 모습은 지금 비교적 좀 깨끗한 편인데요 좌우측 테일램프의 파손이나 물건 상하차시 발생될 수 있는 범퍼에 스크래치 등은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 라인 보고 계시고요 약간의 찍힘이나 리터치는 존재를 합니다만 판매되는 금액이 640만원인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그 부분이 무색할 정도로 관리 상태가 양호한 정도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배기가스 배출 등급 4등급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는 하부 점검부터 엔진 스캐너까지 점검한 결과 성능은 굉장히 양호한 차량으로 판단이 되네요 아래 실차주분과 연결하셔서 좋은 구매까지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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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